네? 나도 어쩔 수 없네요 서비스업을 한다는 사람이 고객이랑 뒤엉켜 머리채 잡고 싸우다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딱 한 번이었습니다 겨우 딱 한 번 실수로 5년 넘게 일한 사람을 하루아침에 잘라버려요? 그 실수를 하필 본사 과장이 보는 앞에서 저지른 게 문제죠 그치만 저 정말 열심히 일했네 주장미씨 그동안 근무 태도도 그렇게 성실한 편은 아니었죠 개인적인 일로 자리 비우고 손님이 들락거리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미안해요 야 오늘 뭐 드실래요? 저는 뭐 치맥 이런 거 안 해요 소? 어? 소맥? 소 한 마리 잡죠 뭐 언니 이은동 나 어쩐 일로 나 오늘보다 시원하게 때려치우거든요 어? 문다 오빠 썬데요 내 완성파티 잠이라도 올 거지? 아휴 아휴 그럼 당연하지 아휴 축하해 너무 잘 됐다 아휴 씨 치맥 너무 멋있어요 아휴 뭐하여 평균 이상이지 뭐 하하하하 하하하하 성적장이 넘겨질 거야 야 바로 하루에 나만 끌어버릴게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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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을 줄 알았다 네 기분 이상한 거 알아 한때는 네가 꿈꿨던 결혼이니까 그런 거 아냐 아니긴 내가 더 몰라 얼굴에 슬프게 막 뚝뚝 흐르는데 기타한테 아무 얘기 못 들었어 무슨 얘기 어른들한테 다 들똥 났어 진짜? 그래서 어떻게 됐어? 어떻게 됐긴 완전히 박살났지 뭐 야 근데 네가 왜 울어? 너한테 한여름이 있잖아 지금 진짜 울고 싶은 거는 기태 자식일 텐데 기태가 너 진짜 좋아하거든 뭐? 말하지 말랬는데 어쩌겠냐 내 입이 이렇게 싸게 생겨먹은 거든 말도 안 돼 나 좋다는 놈이 나한테 그딴 식으로 굴어? 좋아하는 여자를 기록하는 초딩인 거지 이렇게라도 같이 놀고 싶어서 이렇게라도 같이 놀고 싶어서 고키태가 날 고키태가 날 뭐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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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울어? 왜? 왜? 왜 그래? 차라리 말하지 말지 차라리 말하지 말지 너한테 몰랐으면 너 쉽게 잊었을 텐데 너 고키태 진짜 좋아했던 거야? 아니 그런데 뭐가 문제야? 너도 진심 고키태도 진심이면은 너무 늦었거든 그 사람 어머니께 상태 보여서 안 되는 모습을 보였거든 이새 돌이킬 수 없어 고키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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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한여름이도 레스토랑 그만두고. 그만뒀어? 어. 돈 필요하다. 기태도 걱정. 한여름이도 걱정. 니도 걱정. 남 걱정하지 말고. 얼른 현이한테나 갚아. 우리 둘 다 참 짠하다. 나도 좀 행복하게 잘 살지. 너 무슨 헛소리 하려고. 너 안 행복하다는 소리 입 밖에 내기만 해. 엄마가 모자지가 연 끊찬다. 뭐? 현이한테 말 안 했는데. 나 레스토랑에서 잘렸다. 나도 오늘 가정에서 잘렸어. 아니 그래. 처자식까지 잘렸어. 너도 너. 누군가 옆에 있잖아. 엄마가 결혼식 밥. 우리 엄만 이혼한데. 네 팔짜루 왜 이렇게 끼고 하네. 나 버렸으면 잘 살아. 니가. 너는 정신 통다로 자르고 잘 살아. 너 이제 애 아빠야. 좀. 누가 울어. 내가 애 아빠라. 내가 우니까. 너도 자꾸 눈물 나잖아. 내가 애 아빠야. 엄마. 엄마. 내가 누굴 키워. 내가 먼저 내가 다 쓰고 싶단 말이야. 애혼이 다 왔어. 저 애가 다 왔어. 저 애가 다 왔어. 나 좀 울어. 처음 켜자. chodzi.